홍준표 대구 시장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두고 국민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. 홍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의사들의 직역 지키기가 도를 넘으면 의사들도 국민에게 외면받는 직종이 될 수 있다며 법조인 전송 시대가 한물간 시대가 됐듯 의사들도 똑같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당국도 변호사 수 늘리듯이 순차적 증언으로 서로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